안녕하세요. 0단기 대표 강사 권옥영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2017년 신토익 1시 단기 완성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토익이 매달 시험이 있다 보니까 약간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바뀌면 뭔가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을 대비해서 물론 또 작년에 토익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신토익, 엘씨 여러분 인강 들으시는 분들 좀 단기에 성적을 따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수업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단계별로 소개를 하긴 할 텐데 여러분이 이미 이제 기 보유 점수가 있으시면 거기에 맞게끔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표 성적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소개해드릴 강좌는 가장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결국 또 선생님이 여러가지 수업이 있지만 우리 영단기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거나 좀 교재를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하나 더 말씀드릴 건 개인적으로 약간 틀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좌를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커리큘럼 영상에는 없는 선생님 강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 커뮤니티로 영단기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권호경 선생님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학습 질문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커리큘럼도 좋고 고민사항도 좋고 공부방법도 좋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개인 커리큘럼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다 틀리시죠. 예를 들어 800이 목표인데 한 달이 있는 분 뭐 900이 있는데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분 뭐 정말 700을 목표로 하는데 한 보름밖에 없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시간이나 상황이 틀리죠.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하실 수 있는 분, 3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분 이런 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조금 짜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같은 경우도 약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개인에 따라 조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약 이거 하나를 먹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개별로 상담을 해드리고 조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개별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0단기 교재에 있는 라인업 순서대로 강의를 좀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0단기 라인업 중에 가장 기초가 스타트 엘시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해설 강의가 있거든요. 2017년 버전이고요.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 강의는. 0단기 대표 신토익 엘시 인문반입니다. 그러니까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강의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을 바로 보고 이해하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책의 내용이 쉽다 하더라도. 실제 또 이 노란색 책이 문제 자체는 실적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수업 듣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이 책만 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딱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토익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필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욕심내고 너무 기본서부터 하시면 기본서가 두껍고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란색 책으로 시작을 해서 주황색 책으로 넘어가거나 파란색 책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기본은 좀 튼튼하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펄트 1부터 4까지 다 할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할 겁니다. 기초라고 해서 제가 가감을 하거나 나오는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조금 쉽게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용어라는 것도 좀 쉽게 하고 반복도 좀 할 거고 또 이론적인 게 있으면 설명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익 출제 유형 봐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RC는 유형이 있는데 LC는 없다. 그냥 많이 들으면 돼. 받았으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유형을 잡고 가셔서 성적이 더 빨리 나오는 게 LC이기 때문에 보통 한 700점이 목표다 그러면 보통 LC를 한 400 정도 받고 RC를 한 300 정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LC가 점수 따기가 쉽기 때문에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결과가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제 우리가 스타트이긴 하지만 400 이상 성적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좋으시면. 그래서 빈출 어휘도 정리해드릴 거고 이건 정확한 발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익은 또 영국식 발음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통 미국식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국식에 대한 것들 나올 때마다 다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건 솔직히 진짜 혼자 하긴 힘든 부분이에요. 영국식, 호주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고기에 대한 걸 차근차근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영국식이나 호주식에 대한 부담도 강의를 통해서 거의 줄여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도록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30강이에요. 데이 30인데 사실 중간중간에 좀 군더더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 지나가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책이 생각보다는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20일 안에 강의를 통해서 복습하면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20강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기본기를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쓴 책입니다. 저자 직강이 될 텐데 요즘 명단 개선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시고 또 보시는 강의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이제 토익 기술인 거죠. 어느 정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 토익이라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다 듣고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보니까 정말 출제 유형이 핵심적이 80개 정도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한 700점 정도로 완성해보자는 얘기죠. 한 700에서 750까지. RLC 그렇습니다. 합쳐서. LC는 제 생각에 한 400점까지는 충분히 기술로 따낼 수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토익만 할 수 없죠. 공무원 과목이 많으니까. 또 예를 들어 졸업을 해야 된다. 승무원을 해야 되고. 이런 자격요건 때문에 토익이 딱히 직업에서 필요한 건 아닌데 딱 그 점수만 따시면 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8,900점을 노리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우리가 기회비용이 얼마나 생기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정말 단기에 한 달 안에 700만 딱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분더더기는 빼고. 그렇게 기획한 책이 이 책이고 그걸 선생님이 직접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의도 아마 가장 책에 부합되게끔 아마 잘 되어 있는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80개의 핵심 기술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거고 그것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LC는 400 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 정리할 겁니다. Partable. 물론 수업 때 하겠죠. 지금은 제가 해드릴 수 없고. Partable로 중요한, 아마 책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포인트를 딱 제시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기본기가 조금 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 스타트를 안 들으셔도 노란색을. 바로 시간이 없으신 분 오셔도 듣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끔 설명은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노란색 패스하고 바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문제도 풀 거고 유형 정리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스타트의 느낌도 있고 문제집의 느낌도 있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저희 라인업 중에는 가장 얇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공부하실 수 있는. 정말 단기간에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기엔 딱 좋은 인강이고 그리고 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Partable for Shinto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토익을 보셨던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의도 파악이라든가 Partable for에 보면 그래프하고 같이 나오는 애쉬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토익을 하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다. 근데 신토익을 한 번도 안 봤다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왜냐하면 선생님 이 80개 안에는 신토익 문제를 푸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중에 있는 다른 책하고 비교해서도 신토익이 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새로운 유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과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마스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 문제풀이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저다직 강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교재하고 인강하고 서로 시너지가 있겠죠. 책을 쓴 사람이 강의라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이해를 할 테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제가 그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하고는 어떻게 보면 공항이 딱 맞는 강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0단계 대표적인 엘시책이죠. 기본서입니다. 두껍죠. 그러니까 종합서인데 강자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트별로 유형들도 잘 설명이 돼 있고 어휘들도 설명이 돼 있고 문제풀이까지 올인원 과정이긴 한데 다만 이제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보시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 과정은 사실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에 신토익 한 달 완성 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한 달 완성 만점 반이라고 해서 스튜디오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광 버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0강짜리 버전도 있어요. 20강으로 빨리 끝낸 단기 완성. 그래서 총 이 0단기 기본서 강의는 3개의 버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20강짜리 버전을 보셔도 되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스튜디오 버전이나 아니면 형광 버전 사용하셔서 약간 또 선호가 틀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자칠판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버전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1대1로 우리가 과외하듯이 하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게 스튜디오 버전이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간 현장감 있게 분필도 부러뜨려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형광 버전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만 동일하게 데이별로 강의를 구성했죠. 이 강의는 그렇습니다. 20강 단축 버전이 아니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30강 수업이니까 하루에 한 강씩 수업 듣고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한 달이면 기본에서부터 문제풀이까지 한꺼번에 되고요. 정말 딱 한 강의만 들을 수 있다. 단과반으로 그러면 저는 이 강의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물론 700점 노린다 그러면 아까 파란색 기술반을 추천드리겠지만 좀 길게 본다. 8,900까지 본다 그러시면 이 기본서 안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유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추천드릴 거예요. 계속 갑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방대한 기본서로 완벽하게 정리하겠다. 개인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정말 두껍거든요. 제가 막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허리 삘 뻔했어요. 그 두꺼운 걸 혼자 하긴 쉽지 않으니까 제가 보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옛날 내용도 조금 들어있고요. 사실 기본서니까. 그다음에 조금 시험에 덜 나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계속 시험을 보면서 유형들을 보고 있으니까 요즘 잘 나오는 유형만 뽑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뽑고 이럴 건 아니죠. 나올 수 있는 건 다 커버를 해드리긴 할 텐데 조금 두께가 있어서 거기서 약간 좀 덜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땐 요즘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조금 가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강의를 병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겁니다. 계속 갑니다. 다양한 문제풀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론 설명보다는 문제풀이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중요한 것만 딱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LC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풀이법을 익히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무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 참 좋다 라고 하시는 버전으로 골라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가장 우리가 높은 단계 우리 이제 0단기 라인업이 650 노란색 스타트죠. 그 다음에 750 파란색 점수에요. 850 그 다음에 기본서 그 다음에 마지막 950이 저거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얀색 책인데 1권 2권이 있습니다. 1권 2권 중에서는 1권이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 말로는 극강의 난이도라고 하는데 1은 1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강의를 찍긴 했는데 아주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아니면 한 2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요? 저게 이제 중상에서 상하 정도 되고요. 1 같은 경우는 더 난이도가 높아요. 상 중에서 상상 정도 되니까 한 470, 80 정도 노리신다면 2권으로 끝날 것 같고요. 나는 만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권까지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순서는 2에서 1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볼까요? 최신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감은 극대화하겠다. 문제가 1,000개나 있으니까 LC문제가.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은 실전처럼 문제풀면서 실력이 늘겠죠. 두 번째 고난이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LC만점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까지 아마 450은 넘기실 텐데 조금 더 고 득점을 놓이신다면 문제 양치기로 좀 가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접해보고 저것도 접해보고 또 변별력 있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거 푸는 연습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갑니다. 필수 유형별로 문제풀이 노하우를 좀 전수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답이에요는 해설서를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문제 요약할 땐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한 개씩의 핵심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리뷰해도 되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혼자 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강의를 LC만 한 14, 15년 정도 했어요. 15년이면 뭐 엄청 많이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나름 시험을 보면서 또 이렇게 책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노하우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프리 노하우들을 좀 전수를 다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다양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솔루션들을 또 제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계속 갑니다. 2탄에서 1탄 순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탄이 조금 더 실토하고 가깝고 1탄은 좀 더 어렵다 그랬기 때문에 뭐 두 개를 다 보시는 것도 좋지만 2탄을 더 먼저 보시고 난이도상 1탄을 뒤에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거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화 그러면 RC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 영당이 복화 책이죠. 사실 LC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쓴 책인데 RC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공절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에 보시면 제 이름이 나올 텐데 아까 파란색 책도 제가 쓴 거고 이 책 같은 경우는 LC하고 RC가 조금 틀려요. 단어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의미라든가 특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LC에 나오는 어휘들은 발음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뭐 품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식이나 억양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돼 있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LC 같은 경우는 청취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유형을 설명드려도 너무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막 오 이렇게 들리면 뭐 주제는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도 너무 안 들리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뭐냐면 단어인데 그 단어도 눈으로 보고 외운 단어가 아니라 귀로 익힌 단어. 입으로 연습한 단어만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LC적인 요소를 끌어내서 제가 LC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단어의 쓰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비교 그 다음에 이게 Part 1, 2, 3, 4에는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한 게 이 강의입니다. 저는 어떤 아까 LC 강의를 듣던 간에 이 강의는 꼭 같이 들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LC적인 것들은 청취력이 있어야 되고 그 청취력은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단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일반 RC용 복화 강의에서는 충족이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유일한 어떻게 보면 LC, 우리 복화로 하는 강의라고 봐야 되지만 도움은 상당히 좋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아는 만큼 들린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눈으로 아는 건 안 되고 소리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로 아는 것들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인데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걸 골라서 적재적소에 듣고 외워놔야 머릿속에 그 단어가 있어야 때려줄 때 들린다. 이렇게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문제만 푼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LC 빈출 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한 발음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강의가 있지만 선생님 얼굴 안 봐도 돼요.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사운드 익히고 따라 읽어도 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갈게요. 영국식, 호주식 발음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영국식, 호주식으로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단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스케줄, 그럼 셔주,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열 몇 개 정도 됩니다. 뭐 advertisement, 영국 가면 advertisement, 이렇게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영국식 발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쉬운 단어라도 하더라도 좀 틀린 게 있죠. ask, 물어보다가 영국 가면 ask, sample, sample,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얼핏 들었을 때 잘 헷갈리는, 뭐 그런 것들은 전부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영국식, 호주식에 약하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다 직강이니까 아무래도 또 제가 쓴 걸 제가 강의하니까 뭐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흡수율이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별로 출제 유형도 좀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partable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단어고 이게 for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지, one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지 for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도 같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휘 강좌지만 굉장히 LC에 어떻게 보면 딱 적합화가 된 그런 강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 방금 지금 설명드렸던 건 다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죠. 물론 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으실 텐데 항상 이제 교재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프리패스나 황급반 이런 걸 들으시는데 교재를 사기에는 좀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체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있던 책들의 대용이 될 수도 있고 대체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교환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갖고 하시는 게 더 안정감이 있긴 할 거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좀 빠르게 하고 싶고 책은 조금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은 자체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스타트. 너무 두껍다. 빨리 퀵하게 보고 싶다. 그리고 책 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의 중에 신토익 엘씨 입문의 진수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스타트하고 거의 동급인데요. 이제 스타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자체로 만든 교환 갖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정말 엑기스만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스타트로 시작하시는 게 좋긴 하나 시간이 없다. 교재 부담이 된다.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난이도는 얘보다 얘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딱 들었는데 스타트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건 정말 ABC만 아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스타트 들으실 분들도 이걸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주 기본기가 약하시면 강의 들어보시면 책을 보세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리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강의 중에 기초완성의 진수 400달성의 진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동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교환은 무료 다운로드가 되고요. 기초완성의 진수 1강을 듣고 400달성의 진수 1강을 들으면 여기서 유형 정리하고 여기서 문제 푸는 거예요. 기본서 강의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좀 짧게 짧게 가는 건데 아무래도 기본서 강의 듣기엔 좀 너무 두껍다. 또는 책 구매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두 과목을 같이 하셔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계속할까요? 문제 풀이할 때 아까 0단기 천재 1리타는 교재 구매하셔야겠죠. 구매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의 중에 신토익 450 돌파의 진수가 있는데 100% 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좀 적긴 하지만 유형 설명을 더 잘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특히 신토익 기본서 보신 다음에 바로 천재로 가시면 난이도 갭이 좀 있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성의 속도랑 천재가 너무 빨라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이 과목을 한번 듣고 천재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꼭 교재 구매 부담을 떠나서 여기 약간 브릿지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서랑 천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문제 풀이긴 한데 선생님 조금 자세히 문제 푸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솔직히 천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제가 말을 하거든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약간 포인트 위주로 퀵하게 하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는 강의를 원하시면 천재 조금 더 문제 풀이해서 유형을 정리하면서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다 사정이 틀린 거니까 선생님 학습 질문 난에 개별적으로 제가 두 달 만에 얼마를 받아야 되고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커리큘럼 좀 짜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개별로 맞춤형 커리큘럼 짜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은 참고로만 하시고 개별 커리큘럼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답글 달아드릴게요. 거기 양식도 나와 있고 다른 분들 올린 거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돼 있어요. 현재 보유 성적, 목표 성적,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기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보고 가장 이상적인 커리큘럼을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하니까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많이 하실 테니까 파이팅 할 거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빨리 정하시고 커리큘럼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면 상당히 단기간에 RC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LC 성적 올릴 수 있을 테니까 전체 성적을 LC를 통해서 빨리 올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하고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